정의사입니다. 우리가 경매, 공매는 좀 많이 접했잖아요. 경매는 많이 접혔는데 또 공매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.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좀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. 물론 다 이해는 못해도 경매 말고도 공매도 있고 또 신탁 물건도 있구나. 며칠 전에 호텔 한 번 그런 식으로 한 번 올려줬는데 신탁 물건을 잘 찾으면 노또로 맞습니다. 신탁 물건을. 그런데 신탁 물건이나 옴비디 같은 데 들어가서 공매 진행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건 현장에서 직접 안 가서 집에서 컴퓨터로 해서 직접 입찰을 보는 건데 우리가 공매, 경매 신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집어넣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위에 쓴 사람들이 낙찰받잖아. 내가 또 다른 걸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거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에 딱 들어가셔서 우리가 신탁에 사가 많아요. 그럼 일단 코리아 신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코리아 신탁을 딱 들어가서 여기 딱 클릭. 클릭을 딱 하면 코리아 신탁이 있어요. 이렇게 다 보면은 싹 다 코리아 신탁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차이려면 이걸 눌려요. 이걸 딱 눌리면은 물건 정보라고 뜹니다. 물건, 물건, 물건 정보 딱 눌려요. 그러면 공매 물건 딱 눌리면 지금 공매가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. 이 진행 중인데 여기 코리아 신탁에서 진행되는 게 온비딜로에서 다 진행되는 물건입니다. 우리가 진행되는 물건을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하면 공매로 이렇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물건이 좋은데 내가 낙찰 못 받을 수도 있잖아. 더 높게 쓴 사람이. 자, 그러지 말고 일반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. 이렇게 내리면 여기 여기 이렇게 수의계약 한 거 있죠. 수의계약. 자, 수의계약. 자, 수의계약 한 거는 이거를 딱 눌려요. 딱 눌리면 수의계약 한 거. 자, 수의계약이 뭐지? 또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. 자, 수의계약은 은행에서 근저당 건 때문에 신탁 물걸로 해서 근저당 받아가지고 경매에 올라와요. 경매에 올라왔는데 10%씩 떨어져. 10% 10% 10% 떨어지고 한 7회 8회까지 떨어져요. 7회 8회까지 딱 떨어지면은 자, 여기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. 7회 8회까지 떨어진단 말이야. 자, 그러면은 은행에서 스톱을 시켜버려요. 8회까지. 왜 8회까지 떨어지면은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다고 매수자가 없다고 해서 물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. 다 찾으면 다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반값까지 떨어져요. 50% 50%까지는 거의 감정가 50%까지는 떨어지고 아니면 70%까지는 떨어지면 거기서 스톱을 시켜요. 왜 스톱을 시키냐. 제가 이거를 왜 스톱을 시키냐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딱 들어가서 녹음이 녹음이 많이 난데요. 우리가 딱 들어가면 이 녹음을 내가 살짝 녹음이 연결해서 연결해서 해줘야 되니까 이거 녹음이 한 5분 정도 유찰이 쭉 됐다가 은행에서 정지를 시키고 스톱을 시켜요. 왜? 더 떨어지면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를 은행에서 20억을 대출해줬어요. 물건 40억짜리인데 40억짜리를 계속 유찰유찰 될 거 아닙니까? 계속 유찰유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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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준 거는 20억인데 이게 유찰 쭉 돼가지고 계속 20억 20억의 경매를 공매를 스톱 스톱을 시켜버려요. 왜 스톱을 시키냐? 은행에서 원금이 딱 20억이야. 대부분 20억이야. 20억에서 손실을 안 하려고 거기서 스톱을 시켜요. 그 물건 갖다가 경매로 진행은 안 되고 그 물건 갖다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사람들 이 물건만 전문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. 수의계약 할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봐요. 물건이 좋은 것들 여기에서 은행도 손실 안 보려고 왜 그러면 거기서 더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거 순수 20억이 밑으로 내려가잖아.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의계약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. 매수할 사람을 자 이게 1탄이고 바로 그냥 2탄으로 바로 자 제가 녹음파일을 녹음파일을 바로 올려드릴게요. 녹음파일 듣고 한번 연구 많이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녹음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을 안 하고 물어봤는데 혹시나 거기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정의사였습니다.